나는 패션왕이 될 뭐야 미식님 반격 3m 벗어날래? 미안 뭐야 이 빛은 원어랑 혜진이다 안녕 안녕 저기 도와주세요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알지? 2만년 이 X번생은 망했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삐이야 삐 복기 받아보라고 복기 준비 잘 때가 패션왕 나간다면 유니크한 전통이 있는 대회죠 오늘 누가 패션왕이 될지 완전 기대되는데요 무기야? 제 앞머리 좀 봐 지갑고기? 패션왕이시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간지다 피트타인자 피트타인자